자 아무튼 미션은 다 깼습니다. 몰 트레인 파이널 테스트 마지막 테스트가 남겨져 있구나. 아 카르미네늄 오셨네요. 아직까지는 매우 재밌습니다. 여자 장실에 들어가서 감시할 수 있다는 건 상당히 흥미로운 게임이고요. 적절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제 스타일입니다. 일단은 일단 이거 깨고 말씀드릴게요. 이번에는 에피소드 1만 풀렸으니까요. 야 무슨 곳인데 전투기까지 있어? 1979 미션이라고? 1979년도 미션이야? 소비엣의 간첩으로 유명한 제스퍼나이트가 타깃이래. 아 간첩을 잡으러 왔구만 이 녀석이구만 이 녀석이구만 하지만 저는 이 녀석이구나. 만약에 소비엣의 규칙을 강조할 수 있다면 저는 그렇게 할 수 있겠네요. 좋은 기쁨을 할 수 있겠네요. 근데 이거는 이번 미션은 파이널 테스트 할 만하네. 경비가 장난이 아니잖아. 여긴 그냥 보안 시설이야. 완벽한. 약간 군사 시설 같은 그런 지역인데. 요약하면 여기가 짱 빡센데 너라면 할 수 있다? 죽고 싶어? 여기 딱 보니까 엄청 빡세 보이죠? 미션이. 일단은 동전을 던져야겠죠. 자 수고하십니다. 아무리 근무 쓰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 동전 500원이 있는데 이거 안 좋으실 겁니까? 동전을 받은 데 그냥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이걸 못 보네. 아무것도 없다. 이상 없다. 뒤돌아. 그렇지. 좋았어.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느낌이 안 좋아해. 걸렸어. 아하 엄마 보고 싶다. 아 엄마 보고 싶어. 엄마 보고 싶어. 엄마. 이런 지역에서 무쌍을 하면 안되는데. 이야. 뭐야. 아니. 몇 명이 오는 거야. 그래. 무쌍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자. 이씨. 인생은 너도 나도 한 방. 너만 쓰면 안되지. 현실적인. 암살 게임. 그러니까 얘네들 인공지능이 좋아 보이지는 않거든. 내가 볼 때는. 미션이 빡세기 때문에. 완벽하게 잡을 수는 없어. 딱 들어간다. 여기서. 됐어. 이 정도만 해도 돼. 문제는 얘를 어디다가 넣냐라는 건데. 근데 너무 현실적이라고 생각 안해도 되겠지. 왜냐면 이상 없다. 이렇게 얘기를 안 했거든 얘가. 뭔지 확인하고 오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 근데 이상 없다라고 보고를 안 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그. 경비원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 시간이 지나면 깰텐데. 그치. 그냥 죽여버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 친구는 어쩔 수가 없을 것 같다.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어디 숨길 데가 없어. 미안하다. 같은 빠박인데. 이러고 싶지 않다만. 다음 생에 머리털나서 태어나라. 다음 생에 꼭. 빠박이로 태어난다면. 내 글자. 사이. 사이타마로 태어나. 사이타마 맞냐? 어쩔 수 없어. 이제는 들어가도 되겠어. 아주 그냥 오늘도. 다들 경비를 아주 잘 하시고 계시네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리슨? 아. 얘네들 얘기하는 걸 들으라는 거네. 이 대화가 상당히 중요하다네요. 한글화가 안 되어있지만. 뭐야. 뭐 시, 시간이 있어. 어떻게 해. 뭐 눌러야 되는 것 같아. 파이터 제트. 안전 프로토콜이긴 있어. 약간의 어 영어에 한계가 좀 있긴 있어 지금 쟤네들 대화가 무슨 내용인데 제트기 안전 프로토콜을 뭐 체크하고 있다고 근데 아 무슨 말인지 알겠다 제트기를 이용해서 탈출하라고? 제트기를 이용해서 탈출하라고? 안전을 체크하는데 왜 그거를 얘기를 했을까 그거 아니겠어? 제트기를 고장내라는 거 아니야? 그거 터뜨려라 이런 거 아닐까? 일단은 들어갑시다 저장한 게 있나? 세이브하면서 갑시다 다행히도 나를 의심하게 의심하는 놈들이 아무도 없어 와 이거구만 거기 위에 타깃이 있는데 위로 올라가야겠는데 어디 올라갈 데 있나?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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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기서 뭔가 하는 게 있다 자 목표가 저기로 되어있어요 두 명이잖아 돌아가자 여기로도 있네 여긴 날 의심하지 않는다 다행이다 얘네들 얘기하라는 거 들으라는 거 같은데 알았다 알았다 그래도 말하자마자 그 사람은 KGB라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사람은 너무 강한 것 같기도 하고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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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 같네 이건 뭐 독타는 거네 그잖아 이걸 가겠느냐는 거야 지금 아마 밤에 술을 마셔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면 그의 체스 게임을 터뜨려할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정차인복이라 보면 군인복이지 이렇게 공연하는 게임 동안 이렇게 놀아주는 뭐? 오는 우선의 교설페이었는데 CIA의 힘은 누워지기 때문에 손이 가진거가 너무 비교적이야 하핳 누구냐, 누구냐, 누구냐 그래, 누구냐, 누구냐 누구냐, 누구냐 타르타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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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가 잠깐만, 옆에 있잖아! 안돼 안돼 안돼... 너무 위험해 이거는 이거 여기로 숨어서 자 동전을 던져 헉?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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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같이 오면 안 돼 이 멍청아 엄청 큰일났다 엄청 큰일났다 그렇지! 좋았어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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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요 이거 뭐 어쩌라는 거야 갈아입나? 아! 보드카를 얻었다네요 됐어 이게 또 나를 미션이 실패하지 않았는데 자극할만한 라이프 총리 있네 또 그치? 잠깐만 여기 설마 넣을 수 있나? 좋았어 허리 섞은 거 좋았어 포인 주워 세상에 꽁짜는 없단다 이 자식들아 세상에 꽁짜는 없단다 이 자식들아 저 총 보니까 그냥 막 갑자기 막 미션 실패하고 그냥 막 다 쏴 죽여버리고 싶어 그럼 안 되겠지 내가 너 내가 너 직급이 높은가? 얘네들이 의심을 안 하네 됐어 나를 의심하는 놈들 없어 자 보드카를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위로 올라가면 되는구나 다음 팟도 같이 방송합니다 나 나가자 그냥 이리로 나가자 좋았어요 올라가는 데가 있구만 현재 현재 다음 파스 100인명 아프리카는 220명 정도 시청하고 계시는데 즐겨찾기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유튜브에 조맘문 검색하면 모두 다 편집해서 업로드가 되니까 자 비디오 게임 영상 3500개 정도 올라가 있습니다 본편도 다 편집해서 올리기 때문에 구독하기 누릅시다 잠깐만 타겟 얘 아니야? 빨리 빨리 해야겠어 와이 이거야? 됐어 그 다음에 어떡하지 체스 체스 체스가 문제있다 체스가 문제있다라고 하는데 아 체스 두는 척 하라는 거냐? 이거 뭐 어떡하라는 얘기야? 무브 룩 2 F8 무브 킨 2 G3 체스 망치라고? 아 체스 망치라고? 체스 망치게 해서 술을 마시게 하라 그런 이런 현실적인 게임을 봤나 가만있어봐 망하게 하려면 이 정도로 되겠어? 아 망치는게 아니라 푸는 거라고? 아 망치는게 아니라 푸는 거라고? 야 근데 너무 걸릴 것 같아 너무 걸릴 것 같아 너무 걸릴 것 같아 지금 어 웰던이래 어 웨이더원이라는데? 어 웨이더원이라는데? 아직 살아있는데? 그니까 포이즌은 안 탄거 같긴 했거든 근데 포이즌은 경호 표시가 나오더라고 그래 내가 포이즌이 없나봐 지금 그럼 그냥 죽여버려야겠는데? 노 포이즌 독이 없어 독을 어디선가 구해야되는데? 근데 이미 얘가 떠나가는 것 같아 어떡하지? 다시 들어온다 이렇게 된 이상 하나의 너 경호수를 생각해야겠어 그니까 워트카 나이트? 우리 다가서 기념해 진짜 나는 버벤의 사람이야 하지만 작업을 다가가야겠어 여러분들 우리에겐 플랫비가 있어 총을 딱 탁 아니 저 자식 계속 술을 마시는데 어디선가 독을 구해오면 충분히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진짜 웃긴게 술타거나 이런거는 다 알려주는데 독을 뭐야 술 갖고 오거나 그런거는 미션이 다 있는데 독을 갖고 오라는거를 그걸 남아있는게 없어 맵에 위치가 플랫비가 뭐냐고 플랫비 플랫비는 이제 완전 플랫비지 플랫A가 아닌거지 이 자식을 먼저 죽이면 존치를 못 칠거야 플랫비로 갑니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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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거였어 제거였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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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봤을 때는 이거 안걸려 이거 내가 봤을 땐 이거 안걸려 잠깐만 이거 그냥 이러고 나가면 안될거 같애 그러면 바로 걸릴 가능성이 있어 저 안에다 넣어야겠다 일단 옮기자 일단 옮기자 좋았어 너는 너는 이 통에다 넣어주마 됐어 됐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뷰가 3만 3만 570뷰가 나왔습니다 이따가 내가 그 컨셉으로 갈수도 있어 오늘 웃겼지 이따가 내가 베어그리스 컨셉으로 갈수도 있어 게임 좀 적응하면 갑자기 막 이러면 목소리 막 깔고 막 이러다가 여기서 넣을때가 없네 갑자기 내가 막 돌변하면서 여기서 나가야겠어요 얼른 나가야겠습니다 놈들이 눈치를 채기전에 여기서 당장 나가야겠어요 이러면서 할수도 있단 말이야 중간에 좀 적응하면 됐어요 나갑시다 그 컨셉으로 해가지고 게임샵 사장님들도 저를 칭찬했다 하더라구요 와가지고 그 조마문 머시기가 했던 게임이 이 게임 맞냐고 사갔대 사람들이 궁금하시면 하크레이 프라이머를 모시기 바랍니다 조마문 유튜브에서 보실수 있습니다 나도 뻥인줄 알았는데 진짜라던데 그럼 뭐해 그거 봐 그거 하나만 떴는데 뭐 자 완벽하게 미션 성공 하크레이 프라이머는 3만 3만 명 넘게 나오고 이제 시트맨은 2천명 나오는 거 아니야 1편 앞으로 퍼펙트 마문으로 불러주기 바랍니다 배경이 무슨 그 영화 뭐였더라 제임스 본 나오는 영화 그런 거 같애 사람들 나는 47로 부르더군요 본 본 얼틴이었나 그 영화 정확히 기억이 안나는데 아 공공치 말고 뭐야 실제야 딱 보니까 얘 밥먹는데 머리 뚫린다 이제 아니면 저기 독이 있다 심장마비 와 요리사였어 거의 아직 안죽었죠 개 고요해 와 게임상도 너무 작네 줄 이런 걸로 했나보다 실제로 저렇게 쏘면은 사례 맞습니다 튕겨서 와 뭐야 다음 야 대박이네 그 벽을 뚫어버렸네 뭐랭 썼네 니가 가꾸던 세상이 상상이간 ICA는 알까 CI 얘기한 거겠지 내가 그 세상에 살고 있지 역시 N이든 게임이든 대머리는 강해 자 다음 스토리로 진행해봅시다 다음 스토리로 다음 스토리로 진행해봅시다 다음 스토리로 진행해봅시다